이번에는 KHL 플레이오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각지구 파이널 결승전 진행되고 있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일단 체스카 모스크바 대 스카 상트페트르부르크의 서부시리즈 3승 3패라고요. 그렇습니다. 스카가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는 뒤에 3경기에서 2승 1패를 거두면서 3대3을 맞춰버렸어요. 역시 서부르 대표는 라이벌리답다. 지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3차전을 어쨌든 흥부차에서 스카가 좋은 모습 보이면서 잡았을 때 그래도 아직은 모르는데 이랬다가 4차전의 경기를 보고 4차전은 진짜 일리아 소로킨 선수가 3대0 셧아웃 승리를 거두면서 완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지막 또 6차전에서도 승부처에서 스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7차전을... 아 예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그러니까 스카가 4차전을 잡았고 5차전에서 체스카가 완승을 거뒀고 다시 6차전 스카의 홈에서 승부처에서 좋은 모습 그러니까 4, 6차전이 굉장히 좀 유사한 모습 승부처에서 스카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마지막 한 경기 모든 게 나누어지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마지막 7차전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화요일 밤이라고요? 아 한국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 새벽 1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화요일 밤이죠. 수요일 새벽. 7차전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일라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는 일라인의 싸움으로 가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카프리오프를 제외한 나머지 두 선수 베이 그리고렌코가 지금 굉장히 또 최근 3경기에서 불안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스카 같은 경우에는 구세프 선수가 4차전 6차전 모두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팀 승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두 팀 다 보조득점원 같은 부분에서는 거의 호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카의 보조득점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차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중요 장면에서 결과적으로 일라인의 득점 기여가 큰 관건이 될 건데 저는 그래도 이제 체스카가 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체스카가 올 시즌 홈에서 상당히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홈에서 정말 좋은 모습 전반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체스카가 7차전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라인 싸움 7차전의 키로 꼽아주셨는데요. 마지막 7차전 결과 주목됩니다. 동부에서는 아방가르도움스크대 살라바트 울라의 부우파의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먼저 끝났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또 아방가르드가 4대2 시리즈코어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살라바트를 제압을 하고 올라갔네요. 살라바트의 업셋 반전은 더 일어나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살라바트가 이후로 경기를 참 잘 풀어간 부분은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전반적으로 요약을 드리면 이 시리즈는 일라인팀의 한계는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드리고 싶어요. 살라바트가 결국 이번 6경기에서도 알아도 좀 막지 못하는 팀의 두 가지의 강점이죠. 골탠딩 그리고 일라인팀으로 시리즈 내내 어쨌든 끈질기게 따라 붙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결과적으로 선수 깊이 같은 부분이 왜 요즘 북미에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하키리그에서 중요한지 여러 가지 요인 같은 부분을 다시 알 수 있었던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경기 전반적으로 여러 라인들이 그러니까 살라바트는 굉장히 한 라인에 일라인에 의존하는 모습이 컸었는데 아방가르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득점 라인이 있고요. 이번에 타일러백 선수가 부상으로 거의 한 3, 4차전부터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미헬예프 선수 같은 선수들이 그대로 부상 복귀하면서 그 자리를 메워주는 모습으로 선수진의 깊이가 굉장히 더 두터운 모습이 전반적으로 또 나왔고요. 아무리 매트솔라가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지라도 매트솔라가 최근 3경기에서 165개 샷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연장 간 어제 경기에서는 70개를 받았어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경기에 70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0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이브 성률 따져보면 95.7%죠. 어쨌든 그래도 들어가는 퍽은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다 막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 1라인이 득점을 만들어서 한두 골 주더라도 우리는 1라인, 2라인, 3라인 모든 라인에서 득점이 터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상쇄를 시키는 이런 식으로의 아방가르드의 선수진의 공격진의 깊이가 4대2 승리를 이끌어내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아방가르드 옴스크가 먼저 올라갔고 그렇다면 올 시즌 KCL 가가린컵 파이널은 아방가르 옴스크 대 체스카 모스크바 또는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될 텐데 어떤 대진이 좋을까요? 저는 참 아방가르드가 올라와서 체스카든 스카든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방가르드가 굉장히 바파틀리 감독을 위시한 북미카 스타 냄새 나는 하키를 참 잘 구사하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천상 러시아 하키를 구사하는 체스카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입장에서는 참 까다로운 상대가 올라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도 어떤 팀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체스카나 스카 어떤 팀이라도 어쨌든 콜탠딩에서는 좀 앞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이 올라와도 서부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방가르드도 올 시즌 여러모로 참 재밌는 시리즈 그리고 가장 적은 경기를 치룬 팀입니다. 그런데 제일 효율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방가르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좀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4번 시드가 지금 파이널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주목이 되네요. KHL 마지막 한 시리즈 임박했는데 멋진 승부를 기대해보겠고요. 다음 주에도 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는 NHL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